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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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말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죠. 우리를 죽이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행복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하면 분노, 증오, 두려움 불안, 초조 지기, 질투 우리가 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가지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그게 있으면 버리고 싶어. 그런데 그거 하기 싫은데도 우리는 거기, 그것에 그 스트레스에 사로잡힙니다. 인간은 싫은, 내가 하기 싫은 가지기 싫은 느낌도 가질 수밖에 없고 하기 싫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가끔 가다가 그런 나 자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어머머, 나 좀 봐.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우리가 왜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될까요? 뭐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죠. 우리 인간은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각종 스트레스를 주는 내 행복을 깨고 내 유전자를 꺼서 내 건강을 망치는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인데 이것은 내가 떨치려고 그래도 떨칠 수가 없는 것 나는 이제 그만 화내고 싶어. 그런데 화가 자꾸 치밀어. 좀 화가 더 이상 안 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이상해. 고소공포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집사람이 고소공포증이 꽤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결혼해서 그런 고소공포증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몰라가지고 이제 여행을 갔는데 신혼여행 삼아 그랜드 캐니언이란 데 가서 내가 그 캐니언 절벽 멋있거든요. 저는 절벽 이게 절벽이라고 믿거든요. 우와 그런데 이 사람은 뒤에 이만큼 서서 그 여자가 미쳤나 그 여자가 미쳤나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왜 그렇게 자기가 두려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여기 가서 여기 선다고 해서 무너지는 것도 아닌데 단순히 높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보면 다 각양각색의 자기의 고유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어요. 그런 얼토당토는 제가 어떤 사람을 하는데 이분은 조폭 몇 명쯤이면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아주 그냥 덩치도 좋고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하고 벌써 생긴 것부터 그 사람 얼굴을 보면 그냥 기가 팍 죽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인데 케이블카를 못 타는 거야. 케이블카가 무슨 내려안나요? 그런데 케이블카를 타면 어떡해? 그 힘싸다 싸움 잘하고 겁도 없어. 이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각자의 문제가 있어요. 제가 어쩌냐 강의까지 한 얘기에도 그런 암 공포증이란 말이에요. 요즘 또 사람들이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건강 염려증은 건강 염려증이 없는 말이었어요. 그런 말은 저희가 젊었을 때는 없는 말이었어요. 무슨 건강 염려증은 건강 염려증은 건강 염려증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만나보면 이거 심각합니다. 항상 몸 어느 구석이 아픈 것 같고 그래서 시달리고 있는 거 보면 저는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저도 암 공포증 고소 공포증 암 공포증 시달리고 저는 어릴 때 모든 게 두렵고 심지어는 선생님이 출석 부를 때도 대답하는 것이 두렵다. 다른 애들은 네! 네! 하는데 저는 그냥 이상구! 왜 그랬을까요? 그 어릴 때 왜 그랬냐 하면 저는 만주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아버님이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일본이 만주를 점령했잖아요. 그 만주 땅이 일본 땅이었다고요. 일본이 욕심을 안 냈더라면 지금 아마 최강대국이 돼 있을지도 몰라요. 한국도 자기들 땅이 있죠. 대만도 자기 땅이 있죠. 만주도 자기 땅이 있죠. 이건 영토가 굉장했다고요. 욕심을 더 내다가 더 내려가 도로, 섬으로 쫓겨났지만 만주를 점령해가지고 한반도를 점령하고는 한반도의 수도 라고 해서 경성 그렇습니다. 경성 그리고 이제 만주를 점령하고는 신경이라고 해서 새수도라는 말이에요. 동경 경성 신경 그 신경이 바로 지금 현재 장춘이라는 곳이죠. 거기에 도시를 그저 굽인 거죠. 그래서 만주라는 데가 형편없는 곳이었는데 일본이 점령을 해가지고 큰 도시들을 세웠어요. 할빈 그 다음에 또 여기 큰 도시도 있잖아요. 할빈 대련 그 다음에 또 하여튼 그 큰 도시들을 많이 세웠어요. 참 일본이란 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래가지고 만주가 식민지니까 만주 식민지 개척 그래서 일본이나 한국에서 한국은 그동안 다 거의 일본화가 되어버렸었잖아요. 36년 엘리트들을 뽑아가지고 신경에 소위 제국대학 동경제국대학 경성제국대학 신경에도 제국대학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유학을 보내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그 식민지 만주를 개척하는 거예요. 거기에 뽑혀가는 바람에 저도 완전히 일본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만주에서는 특권청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주위에서 중국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완전히 특권청이죠. 일본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도 일본말밖에 전 어려서 일본말밖에 모른다고 43년생이니까 그래가지고 비행기도 어릴 때 희콕기 그러고 그래서 희콕기 고교 비행기 그러다가 이제 만 두 살 때 43년생이 이제 45년 8월 15일날 일본이 항복해버렸다고 항복하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주위에 중국 사는 데 일본 놈들 다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일본 놈이 됐으니까 그래서 막 급하게 이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가 제공한 기차 타고 급하게 도망 나와요. 도망 안 나왔으면 지금 이상군은 조선족이야. 아시겠죠? 그 참 사람 팔자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조선 사람이다 그러면 안 죽였어. 우리는 조선 사람이 그래야 믿을놈 다 도망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창춘에서 기차를 타고 이제 한반도를 거쳐가지고 부산까지 가서 이제 일본 사람 배타고 봉봉을 가고 그 과정이 끔찍했대요. 일본 사람들 기차를 타고 간다는 정보가 들어가가지고 막 그 소련 공군이 막 기총 소사를 하고 이래가지고 그 기차 타고 가는 사람들 일본인들이 조출하고 일본인들이 거의 반은 죽었대요. 그 막 끔찍했대요. 그게 제가 두 살 때 당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생각을 하나도 안 나는데 그런 끔찍한 공포심이 뭐예요? 제 무의식에 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를 무의식이라고 그래요. 전 몰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때 생각하고 뭐가 그렇게 무서웠더냐? 생각해봐. 생각 안 나. 그러나 그 영향을 받고 그래서 부산에 도착한 상군은 맨날 아픈 거야. 밥을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맨날 설사만 하고 맨날 배 아프고 그 어린 게 잠을 못 자는 거야. 제 어린 시절이 참 고생스러웠어요. 그리고 면역력이 약하니까 항상 아픈 거야. 열나고 그리고 모든 게 뭐예요? 두려워. 참 그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무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줄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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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를 보여주는 거냐 하면 우리의 옛날 우리 의사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우리가 의식이 없으면 옛날에는 의식이 없는 상태를 자꾸 죽는 상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의식이 없다고 해서 죽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전신마취를 시켜보면 의식은 깡그리 없어. 배째도 몰라. 간을 떼내고 간을 갈아끼고 해도 나는 몰라. 의식은 없어. 진짜 그야말로 뭐예요? 무의식이라. 그 무의식 그래서 우리 의학계에서 그때 소위 마취학이 발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의식이 없어도 살아있을 수 있구나. 이건 놀랍다. 그래서 마취를 시켜놨는데도 심장도 뛸 거 다 뛰고 면역세포들이 다 활동하고 없고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뇌의 활동 상황을 한번 검사를 해봤어요. 의식이 있을 때 하고 의식이 완전 전신 마취를 시켜가지고 의식이 전혀 없어졌을 때 하고 뇌의 활동량이 어떤 차이가 나냐 하고 보니까 여러분 전신 마취를 시켜가지고 의식이 완전히 없어져도 뇌는 계속 활동을 하는데 의식이 있을 때를 100%라고 치면 의식이 없어졌을 때는 몇 프로나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한번 때려보세요. 대충 95% 이상 계속 활동 그러니까 의식이 우리 내 활동에 차지하는 비율은 뭐예요? 4% 5%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 몸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은 다 내가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 무의식 속에서 활동을 하는 건데 그게 95, 96% 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파란 부분을 100% 라고 하면 100% 내 활동 이라고 하면 우리 의식 부분은 이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희끄무리한 데가 있죠. 희끄무리한 데 이건 뭐냐 하면 긴가 뭔가 느낌이 있고 저런 거를 잠재의식이라고 그러면 그러면 이 부분만 의식이야. 그런데 우리 몸에 챙긴 암세포를 죽이고 우리 몸을 침투해 들어온 바이러스를 죽이고 하는 활동은 전부 나의 의식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러면 저것만 봐도 우리는 여기서 활동하는 의식은 나의 의식이 아니야. 이거는 무엇의 의식이요? 영의 의식이야. 영의 의식.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자신과 영의 관계를 확실하게 이해를 해요. 이게 다 여러분 거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거든. 아니야. 여러분 아침 식사 하셨죠? 여러분 지금 소화시키느라고 여러분이 의식으로 소화합니까? 가지 일로 와. 감자 일로 와. 그러면 여러분 언제 강의 듣겠습니까? 그렇게 살려면 우리 못 살아요. 그래서 이 무의식 속에서 이 95% 96% 의 무의식 속에서 영이 활동을 해줘야만 우리는 살아있다. 이 말 이 말 이 말 이 말 아 이 말 못 나온 얘기 그런데 영 그러면 자꾸 사람들이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과학 차원에서 측정할 수가 뭐요? 없기 때문일 뿐이지 그게 없는 차원은 아니에요. 그런데 과학은 현대 과학은 상당히 교만해요. 왜? 우리가 이해 못하고 측정 못하면 없다. 이랬뻔해요. 그것이 현대 과학의 맹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그런 제가 두 살 때 그때 당했던 그 처참한 두려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이 보관되어 그러면 그러면 이 무의식을 청소를 해야 돼. 그런데 무의식은 내 것이 아니니까 내가 청소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95%의 무의식 속에 이 두려움이나 이런 스트레스 요인 불안 이런 것들을 쫓아내버릴 수 있는 새로운 요소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무의식 속에서 그것들이 쌓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쌓였다. 혹은 분노에 사로잡혔다. 우리는 결국 그 스트레스를 주는 영에 의하여 우리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당하고 인간은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아요. 제가 어저께 이런 말씀을 드렸죠. 내가 나는 죽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생각이 그 순간에 나로서는 아무리 옳아도 그것이 진짜 내 생각은 뭐예요?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시시각각 영 성령 정신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그거야말로 진리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런 스트레스 두려움 증오 분노 불안 시기 질투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는 근본적인 것은 뭐냐? 물론 우리가 그거를 악령 혹은 성경적으로 하면 사단 막이 뭐 그래버리면 간단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면 그 악령 그 사단 이라는 것의 그 본질이 뭐냐? 이 말입니다. 본질 이것을 알아야 여러분이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스코아로 이삼구의 스트레스는 뭐예요? 암공포증 그렇죠? 암공포증 이 공포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소공포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황장애 그렇죠? 공황장애라는 것은 뭐예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절벽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무섭기 시작해 그렇죠? 별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이 끝까지 갈 수 있어 그러나 두려움이 많은 사람일수록 뭐예요? 이쯤 가도 두려워 좀 더 가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쯤 가면 뭐예요? 으아악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공황장애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정상적으로 이 정도 가도 별로 무섭지는 뭐예요? 안고 그냥 어 이 정도에서 끝나야 되는데 여기 가서 뭐예요? 아악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조절이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과도한 두려움이 나를 그냥 그냥 정신없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요즘에는 이런 이런 문제가 많아요. 분노 조절 장애 아니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낼 필요는 뭐예요? 상식적으로 물론 그 정도면 화가 조금 나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약간 조금 화내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순간에도 분노를 조절이 안 돼가지고 폭발해가지고 막 집어던지고 그냥 그대로 뭐예요? 주먹이 날라 하고 이런 거를 분노조절 장애 라고 하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해놓고도 자기가 생각해도 이상해요? 안 해요? 이상해요? 자유 생각해요. 그런 거를 공황장애 분노조절 장애 그럼 이제 암에 대한 두려움 그게 점점 장애 수준으로 장애 수준으로 그래서 인간이란 건 결국은 먹과의 싸움이에요? 영과의 싸움이에요. 자유는 보세요. 요즘 젊은 여성들이 살찔까 봐 걱정을 아주 많이 해요. 살찐는 게 두려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과체중 두려움 장애 막 살이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냐 하면 이렇게까지 되면 이상해져요. 이렇게 돼버려. 자 이게 본래 자기야.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았어. 왜? 안 먹어서 그래요. 이런 문제를 뭐라 그래요? 거식증이라고 해요. 거식증이라고 해요. 안 먹어. 왜 안 먹어요? 한 숟갈만 먹어도 살이 푹 질 것 같은 살 찌는 데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너무 심해서 내가 죽어도 안 먹어. 그래서 많은 여자들이 이렇게 하면 거식증이라고 하면 죽기다 해요. 왜 다 안 먹어? 그래서 왜 안 먹냐 하면 이 여자가 체중계에 올라서서 자기 체중을 재보면 분명히 36kg밖에 안 나가요. 그건 위험한 체중이에요. 그래서 체중의 숫자가 36이라고 나와요. 나오는데 숫자가 36이라고 나오다 안 믿어요. 안 믿고 뭘 믿어요? 거울에 자기 모습을 비춰보면 이렇게 살찐 모습이 보여요. 아니요. 살찐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자기는 86kg라고 우기는 거야. 이상해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느낌이 86kg지 실제로 저울에 나타난 숫자는 뭐예요? 36이야. 그런데 이성적으로 보면 36인데 감성적으로 보면 뭐예요? 확신 여러분 사람이 감성을 더 많이 따라갈까요? 이성을 많이 따라갈까요? 감성 결국 이성적으로 따져서 그건 아니야 그래도 그냥 그 감성을 따라 그거 있잖아요. 남녀가 연애를 하고 있다. 여자가 남자한테 폭 빠졌다. 주위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남자하고 결혼했다가 큰일 큰일 있다. 주위 사람들은 뻔히 보여요. 이 자식은 뭐야? 이 자식은 못된 놈이야. 그런데 여자도 그 주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예요? 시인할 수 있어. 이런 면에서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닐 것 그런데 좋은 걸 어떻게 결국 감성이 끌려 그래서 우리가 이성을 이용해가지고 이성에 충실해가지고 그 악한 영이 이끄는 감성을 차단할 줄을 뭐예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나의 힘으로는 그게 차단이 안 돼요. 그것은 악령의 반대 성령 그 정신님의 힘을 빌어야만 내가 이성과 상반되는 엉뚱한 감성에 끌려가지 뭐예요? 안 올 수 있는가. 자 이 문제도 절대로 약가지고 치료하고 뭐 이거요? 이거 정말 요즘 초등학교 애들도 이거 걸렸더라고요. 중학생들도 그래서 여기 와서 이걸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고치겠어요? 맨날 병원에서 억지로 매기고 안 돼! 그런데 뉴스타트 엄마가 결국 딸을 데리고 왔어요. 이리 와서 앉아서 그 10살짜리가 참 기특하게도 앉아서 뭐예요? 강의를 다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그러니까 이성을 강화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넣어 주는 거예요? 그 성령의 하나님의 사랑 그게 이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두려움의 에너지 악령의 에너지를 이길 수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 나 버렸어요. 참 놀랍대요. 저는 저는 그 10살짜리가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해도 될 수 있다는 거 정말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야 이게 될까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그 아이가 낳은 이유가 뭐냐면 아하 내가 나를 하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찌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자기도 거울 보면 막 뚱뚱뚱해 보인다 그게 바로 나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누가 보게 하는 환상이에요? 악령이 보게 하는 환상이고 나를 깨달아야 돼. 그러면 그 악령을 쫓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뭐예요? 성령의 희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본질이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것을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내 무의식 속에 내가 의식적으로 받아들여서 의식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게 의식에 남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무의식으로 가라앉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점점 그 무조건적 사랑의 역사가 점점 내 무의식 속에서 쌓일 때 그런 악령이 자꾸 어떻게 해요? 씻어져 나은이 그래서 성경 보면 맑은 물로 씻어 이런 말이죠. 맑은 물은 성령의 상징이죠. 그래서 그걸 씻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부에서도 우리가 자꾸 이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좀 더 느끼고 그래서 느껴봐야 무의식으로 가라앉아서 생각도 안 나고 그럴지라도 뭐예요? 무의식에 쌓여서 나에게 생명을 줘서 도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걔가 10살짜리가 대학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또 중2 중학교 2학년 언니가 한방에 같이 입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와서 낳는 거를 보고 이제 그 엄마들끼리 이제 보내보라고 그래서 중2가 그다음 와서 왔어요. 걔도 다 낳았어. 그래서 이게 인간의 의술로 기술 테크닉 지식 의로는 안 되는 것 결국은 뭐가 필요해? 결국은 영이 필요해. 영이 필요하다는 것은 결국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제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를 살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말고 그거는 표면에서 노는 거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랑을 더 느끼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보다 나하고 나 속으로 하나님을 뭐예요? 더 잘 받아들이도록 하는 이런 기도가 이제 정말 치유의 기도야. 아시겠죠? 그래서 참 제가 참 그런 볼 때 저는 처음 해본 경험이에요. 주로 뭐 암 환자 당뇨 이런 부분만 오시다가 우울증 어른들 우울증 여자애가 걸려가지고 야 그래서 그게 되는구나.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뉴스타트의 막바지에 오셔서 막바지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결국 이런 연과의 싸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 박사님이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옳은데 왜 그런지 그게 뭐예요? 옳기는 옳아 이성적으로 그런데 그것에 대한 믿음이 확 부작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분명히 이성적으로 이론적으로 강의 내용을 들어보면 낫게 돼있어요? 안 돼있어요? 낫게 돼있어요? 그런데 왜 나는 안 낫을 것 같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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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게 바로 영이야. 그러니까 이 거짓의 영은 나에게 자꾸 속삭이고 너는 안 돼. 그러면 어떤 사람은 강의를 듣고 야 알았어 난 낫어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진행이 치유가 굉장히 빠르죠. 그런데 강사님 잘 안 믿어집니다. 그러면 몸 안에서 유전자 차원에서 반응이 그렇게 빠르지를 뭐예요? 안 그러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문제를 안고 있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난 2시간 강의하고 오늘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신 믿어지지 뭐예요? 않는다. 이 문제는 결국은 뭐예요? 영의 문제라는 거라. 자꾸 다른 방법을 찾지 마세요. 제가 아까 강의 시작 전에 뭐 뭐 뭐 뭐 뭐 뭐 걱정하지 마라 뭐 뭐 이래서는 그거 참 좋은 말이야. 좋은 말이야. 저도 이제 그런 걸 많이 인터넷 들어가면 많이 있죠. 이렇게 보는데 그런 말들이 이렇게 읽을 때는 어? 어? 읽을 때는 맞는 말이야. 그런데 나에게 아무런 힘은 안 됩니다. 알고 보면 왜 그럴까요? 영을 빼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아시겠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 뭐 좋은 말을 하는데 이론밖에 없어. 이성적으로 이거 확실히 좋은 말씀을 나에게 힘이 되게 하기 위해서면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상구는 어떻게 암공포증을 이겨냅니까?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가? 참 심각한 문제였죠. 사실 그때까지 제 인생을 뒤로 돌아보면 별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고 그렇죠. 벤츠 샀다고 폼 잡고 있었고 돈 잘 번다고 그러고 맨날 주식 투자 주식값이 좀 올라가면 이야 이래서 왔다가 또 떨어지면 이러고 이러다가 그런 삶이 내가 끝까지 살아가야 될 삶은 뭐예요? 아닌 거야. 그래서 그런 진짜 행복한 삶을 추구하려면 진짜 의미가 있어야 행복해지잖아요. 의미가 있으려면 결국 사랑이 필요한데 사랑이란 게 뭔지를 모르는 인간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큰 딸이 못생겼다고 맨날 뚝뚝 패고 진짜 사랑이라면 애는 다른 사람들 사랑을 못 받으니까 나라도 뭐예요? 더 사랑해줘요. 이런 사랑의 마음을 배운 일이 없어. 못 배웠어.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악령이 어떤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넣어주면 이거를 해결을 할 줄을 몰랐다.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악령이 결정적으로 암 공포증 가지고 이제 이상구를 완전히 파괴하려고 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점점 어떻게 돼요? 이상구가 그 악령의 수작의 작전에 어떻게 해요? 말려 들어가고 있어. 뭐를 보며 한국서 보내온 부적까지도 내가 의존하게 하도록 악령은 나를 자기 쪽으로 다 때립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부적을 지갑에 놓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악령에 더 이상 안 끌려 가라고 그래서 드디어 내가 그렇게도 미워하던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부적이 부적이 부적은 부적은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받아들여 보는 쪽이 더 합리적이 아닌가 이건 부적은 부적은 아니에요. 그 생각은 알고보면 이상구가 한 생각이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가 이상구의 마음속에 속삭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상구가 자꾸 악령적으로 끌려가고 있으니까 잠도 못자고 소화도 안 되고 이러면서 맨날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그러고 나중에는 부적까지도 지갑에 넣을 수밖에 없는 그 이상구라는 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네가 내 미워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그 부적보다 내가 더 낫지 않겠네. 그 말을 제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벤츠를 타고 다니면서 맞아 부적 부적 귀신보다는 하나님이 뭐예요? 훨씬 낫지. 이거를 제가 그런데 하나님이 훨씬 낫지 이성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될지를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하여튼 예수 하나님 말만 나오면 뒤틀리는 거예요. 속에서. 제가 그게 어디서 발생했냐면 연세다 당기면서 그렇게 됐어요. 왜? 듣기 싫은 소리를 자꾸 채풀에 가서 들어내는 거예요. 그거 안 들으면 뭐예요? 채풀 출석 안 하면 뭐예요? 졸음 못해. 그래서 채풀 딱 자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신학과생들이 신학이 그런 거 하는 거 아닐 텐데 누구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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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출석 체크하고 있는 신학과생들 보면 마귀같이 보이소. 비영신 같은 새끼들 말이야 무슨 할 일이 없어서 이래가지고 하여튼 예수 믿는다는 게 질색이었어요. 그런데도 그게 부적보다는 뭐예요? 낫다는 말은 그건 맞는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제 생각에 어떤 생각 아마 하나님이 있다고 해도 나 같은 놈은 받아주지 뭐예요? 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또 누가 하는 소리요? 그 악령이 하는 소리요. 왜? 워낙 의과대학 댕길 때 연사대학교 댕길 때 예수 믿는 학생들을 뭐예요? 그렇게 못 살게 했습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학생들 기독학생회 회장이 이제 우리 동기생 방영수라는 친구 방영수 내가 너무너무 착해요. 그런데 막 착할수록 미운 거야. 아시겠죠? 그럼 애가 얼마나 착하냐면요. 방영수가 입이 커요. 그래서 한 번 웃으면 이렇게 그리고 애가 인상도 좋고 참 서글서글 하고 착하고 그런 놈이 맨날 성경책 등으로 댕겨요. 성경책 꼴보기 보기도 싫어. 그래서 와다 가서 야 방영수 왜 그러니 상구야 이리 와봐 왜 그러니 야 너 하나님 믿는 대지 그럼 하나님 하나님 봤어? 보지는 못했지 아직도 하나님 있어? 있지 아니 보지도 못했으면 네가 있는지 움직여 죽여 죽여 에이 그러고 그래서 야 바보 같은 짓 하지마 그리고 오늘 저녁에 나하고 술 좀 같이 먹어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다는 걸 아주 웃기고 병신 같은 취급을 제가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 이상구를 하나님이 받아줄리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때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미웠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이상구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만들어놓고 그 하나님을 밉다고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하는 짓이요 그게 다 악령이 하는 짓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환자가 왔어요 아주 지독한 지독한 편두통 환자가 지난 15년 동안 편두통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을 하는 27살 난 청년이야 주유소에서 간단한 차수리 하고 주유소에서 일하는 청년이 죽겠다는 거야 이 편두통이 요즘은 너무 자주 와서 그래서 어릴 때부터 대학병원이고 다 다녀도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한국 사람 알러지 전문 의사가 있는데 찾아가 봐라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다 들어봤죠 들어보니까 먹는 식생활이 엉망이야 그러니까 혼자 사는 주유소에서 일해가지고 돈 조금 벌면 알바하는 거지 돈 조금 벌면 맨날 먹는 게 피자 햄버거 맥주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이 맛 이거 먹는 것이 이 녀석의 뭐예요 인생의 낙이야 일 열심히 하고 피자 시켜서 먹고 맥주 마시고 햄버거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이거 없으면 인생에 뭐가 없어요 인생에 낙이 없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요새도 가만 보니까 이렇게 먹으니 면역력이 뭐예요 엉망이 다운이 되고 면역력이 약해지면 알레르기 체질이 돼요 면역력이 약해지면 우리 몸이 아주 예민해져요 예민해져가지고 어떤 환경의 변화라든가 이런 데 그냥 과잉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두통은 혈관이 막 갑자기 이렇게 수축을 하면서 막 오는 그런 두통인데 이제 이게 알레르기성으로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얘기를 들어보고 진찰을 해보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하면 친구는 낫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자신이다 너는 낳을 수 있다 그랬더니 친구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때까지 자기 보고 낫겠다는 얘기를 한 사람은 없어 의사는 자기 낫게만 해주면 자기가 현재 저축해놓은 전 재산을 주겠다는 거예요 전 재산이 전 재산이 얼마냐 그랬더니 3,800불이래 무슨 돈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돈을 잘 못 벌기 때문에 차가 없고 그래서 오토바이를 한 데 사려고 모든 돈인데 다 들이빵 좋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니식생활과 면역약과 관계를 잘 설명을 하면서 이래서 니가 변두통이 심하고 그리고 축농증도 심해요 축농증이 심하면 또 가끔 이 변두 머리가 아파 저도 옛날부터 축농증이 심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면역력이 강해지면 축농증은 저절로 나아요 축농증이란 게 이 동공 안에 균이 자꾸 서식을 하는 건데 면역력만 강해지면 그 병균들 다 죽여버리니까 그러면 더 이상 염증이 안 생기고 농이 안 생기는데 그런 설명을 다 해줬어요 처음에는 너는 나을 수 있다 그럴 땐 막 신나더니 설명을 해갈수록 김세는 거야 왜? 설명을 들어보니까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는 자기의 식생활 맥주, 비자, 햄버거, 아이스크림 이거 다 뭐예요?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자, 이성적으로는 이 의사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감성적으로는 듣기 싫어해야 돼요 듣기 싫어 믿고 싶지가 믿고 싶지가 그래서 제가 한 시간이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설득이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는 다른 의사한테 가봐야 되겠네 아니 왜 그러냐 믿어지지가? 내 말하는데 틀린 게 뭐가 있냐 다 맞는 말인데 안 믿어진다 왜? 감성적으로는 믿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거 먹지 말라고 그러면 자기는 인생에 뭐가 없어져 그건 낙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줄게 그래서 너한테는 모든 치료비를 공짜로 해준다 3,800불 필요 없다 오늘 이렇게 진찰하고 너하고 상담해 준 것도 내가 돈을 안 받겠다 그러니까 그건 왜 제가 그렇게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인생의 낙이니까 그래서 감성적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다시 그렇게 얘기하면 이 의사선생님이 돈도 안 받고 자기를 도와주겠다고 하니 그렇게 되면 잘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앉으라고 했어요 다시 다시 설명을 한 30분간 그래서 치료비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치료를 한 번 받아봐라 친구가 고개를 숙이고 고민을 하더니 드디어 마음의 결정을 한 것 같아 쑥 일어서면서 아무래도 다른 의사였다 그 순간에 제가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오면서 화가 나면서 이런 쓰레기 같은 자식이 어딨냐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저는 그 당시에 한국말은 전혀 안 쓰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집사람 얘기하면 당신은 어떻게 꿈도 영어로 꼭 그래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난 이제 한국말 안 해 이걸 아주 탁 결심을 하고 그러니까 막 꿈도 영어로 막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혼잣말로 죄송해서 이 쓰레기 같은 자식 말이야 내가 지금 그래 놓고 치료비 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쳐다보면서 이 쓰레기 같은 놈 이러고 있는데 속으로 갑자기 저쪽에 창문이 있는데 창문 쪽에서 So are you 그래 So are you 가 뭐냐면 넌 더 쓰레기다 그게 막 확실하게 들리는 거야 So are you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들려주는 그러면서 나도 쓰레기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놀래가지고 저쪽 창문을 보니까 이 친구도 왜 의사가 갑자기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냐고 이 친구들은 창문 쪽으로 봤다고 봤는데 아무것도 없거든 그래서 이제 다시 고개를 돌려서 둘이 눈길이 마주쳤는데 그 순간에 그 환자의 얼굴이 내 얼굴이더라고 맞아 나도 나나 얘나 틀릴 게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뚫어지게 보고 아니 그래서 아 제가 이제 마음속에서 그렇지 그렇지 그 하나님을 진리를 붙잡아야 된다는 그새 내가 동의는 하고 있지만 나는 지금 그러니까 이 환자도 내 말이 옳다는 걸 알지만은 받아들이기가 싫어한다는 면에서는 같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뚫어지게 그 친구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친구는 의사가 좀 이상해 보인다 그래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뒷모습을 제가 보면서 그때 제가 바뀌었어 어때 아하 나는 진리를 향하여 등을 돌리지 않겠다 내가 이 나의 이 하나님께 가고 싶지 가기 싫은 이런 감성을 극복하고 내가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줘 그래서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떡하지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을 만날 거야 그렇게 결심했어요 그래서 진리를 찾고 말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시간이 넘어가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